09223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kpx 홀딩스입니다. kpx 홀딩스의 테마는 지주사이, 가, 있습니다. kpx 홀딩스, 은, 는 동사는 kpx케미칼과 kpx화인케미칼의 투자사업 부문을 2006년 9월에 각각 분할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된 지주회사임 주요 종속회사 kpx케미칼은 국내 최대 ppg 생산업체로서 ppg 제품의 최초 국산화에 성공하며 ppg 제조 등을 목적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ppg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임 동사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스무세 계사, 국내 상장사 5계사, 비상장사 12계사, 해외 6계사로 구성 등 기업개요-kpx케미칼 주, 구한국포리올 주, 과 kpx화인케미칼 주, 구한국화인케미칼 주, 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사업 부문을 2006년 9월 각각 분할함과 동시에 합병하여 설립 대시의 연결회사 종속기업으로 kpx케미칼 주, kpx개발, 주, kpx플로벌 주식회사, 주, 진양홀딩스, kpx비너시오, ltd를 두고 있음 대시 주요 사업 부문은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의약품 중간체 제조업과 액체화물복관업이며 부동산업 또한 영위하고 있는 가운데 유기화합물 부문이 매출 비중의 대부분을 차지함 재무 대시 부동산임대 및 기타 부문의 부진에도 배당금 수익 증가로 지주부문 실적이 개선되었으며 ppg 부문의 호조, 자동차 부품 판매 증가, 주요 제품의 판매 단가 상승으로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유한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원가 부담 확대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하였으며 금융 수지 및 기타 수지 개선, 관계 슬래시 공동기업 처분이익 발생해도 중단 영업이익 제거로 순이익률 큰 폭으로 하락 대시 지주부문의 양호한 성장세, 국내 건설 투자 확대 및 자동차 생산량 증가로 ppg 및 자동차 부품 수주 증가가가 전망되나 차량용 부품 수급 차질 장기화로 매출 성장은 제한적일 듯. 2022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kpx홀딩스의 시가 총액은 2450억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kpx홀딩스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522위입니다. kpx홀딩스의 상장 주식수는 422만 4,646주입니다. kpx홀딩스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kpx홀딩스의 퍼은 6.89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4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8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만 92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만 8,904원을 보여주었으며 pbh은 0.30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4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h과 bps는 각각 0.27배 21만 4,40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5.17%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34번지억원, 791억원, 541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58번지억원, 1941억원, 823억원입니다. kpx홀딩스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32번지 53%이고 유보율은 3826.65%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01.83이며 전일 대비해서 9.59-0.4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1.38이며 전일 대비해서 1.55-0.2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px홀딩스의 2022년 9월 1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58,0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200원보다 2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4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kpx홀딩스의 종가는 58,000원이며 주가가 kpx홀딩스의 21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px홀딩스의 종가는 58,000원이며 주가가 kpx홀딩스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뤄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7%입니다. 금일 kpx홀딩스는 거래량 500 신한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1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125주, 키움증권에서 13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93주, 삼성에서 61주, 한국증권에서 5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nh투자증권에서 146주, 키움증권에서 143주, 미래의세증권에서 177주, 삼성에서 42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2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1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흔 내 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지주사 관련주 KPX 홀딩스 주가 전망